팀워크가 과연 뭔지 우리 아사히 교육생한테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... 팀워크는... 어... 팀을 합쳐서 뭔가 열심히 하는 데 필요한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, 둘! 일시! 하나, 둘! 목표에 좌다, 좌향! 하나, 둘!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둘! 둘, 셋, 넷! 전 올려 하루하게 되면 안지라고 그랬어요 정신 안 차리는구만 토일 잘하게 아, 힘들어 아... 으어어...